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올, 비전올, 온라인에 비대는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맥주감사라는 문자적으로 보리를 그렇게 추수하고 감사드린다는 의미죠.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질에서 유래가 있는데 초록기 23장 14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 번씩 그렇게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절기를 지키는데 봄에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여름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이제 가을에는 주수감사주일인 수장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그렇게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그렇게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6월절이 끝난 후 7주 그 다음 날 드린다. 그래서 7, 7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6월절 후 50일제가 되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4등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고 이제 후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그 이유는 마치 운동 경기 중에서 전후반이 있는 것처럼 전반 끝나고 이제 후반이 시작되는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가 다 전반 끝났고 이제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전반보다도 후반기에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안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맥주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각종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라 다시 말해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살아라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일들이 너무 많아 정신없겠지만 날 좀 생각해주라 24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편집이란 말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신문이나 잡지나 책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영화나 드라마도 막 찍어가지고 촬영한 후에 편집을 그렇게 통해서 작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실 편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정말 큰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는 키트를 칠 수가 있어요 이 편집을 아무리 내용이 좋고 사진을 잘 찍어놔도 편집을 잘 못하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편집, 편집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편집이 중요합니다 편집 우리가 인생석토리를 쓴다든지 우리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감사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편집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 삶 속에서 감사로 편집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로 편집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감사 기준으로 감사 기준으로 가지고 모든 상황, 사건, 문제, 사건을 보는 겁니다 감사 기준으로 이걸 감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불평과 원망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순간에 모여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불평 계속하면 계속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감사로 바꿔버리면 역전이 되어버려요 절명과 불평,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은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요?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만듭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성령에 잡히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 영적 해석 잘 안 하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모든 상황 환경이 달라집니다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자존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해석이 감사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감사 미국의 한 교단에서는 하루 열두 번 감사 삶을 살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하루 열두 번, 열두 번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열두 번 감사하라 그 교단에서 강조해요 일어나서 새달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 식사시간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고 일투에 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일하면서 비판과 압력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하고 칭찬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고 점심 식사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하고 일과 후의 작은 성취감에 감사하고 저녁 식사시간에 한 상에 둘러 앉아 함께 식사를 가져오겠음에 감사하고 신문 TV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꿈속에서 생기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열두 가지의 감사 결국 삶의 박근을 마다보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할 것 서로를 바라면서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불평할 것, 식 따질 것, 싸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부 예배 드러나니까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지 사람하고 싸웠는데 목사님 설리 두리면서도 감사 편집하라는데 잘 안되네요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삶 내 글에 문자 줬어요 자존심 절대로 화해 안된다 감사로 편집하라는 말은 먼저 사과하고 먼저 잘못했다고 자기하고 먼저 잘했다면 상관없이 그래야 사단과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다 감사 편집은 사단과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삶이 감사함을 넘치가는 삶이라고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편을 다르지만요 24 감사가 체질화된 삶을 살아라 24 감사가 체질화된 건 참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잘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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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땡큐가 입에 붙였는데 우리는 감사 이런 말을 하면 좀 존심이 상하는지 말을 잘 안 해요 감사라는 말은 뭐 뻔한 걸 또 말해야 되나 이런 유교적 사상이 또 있고 이런 잘못된 문화가 많아가지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걸 감사로 그렇게 편집하는 삶을 살면 멋진 인생 작품이 만들어진다 영계 모두 성도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의 뿌리입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감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조하고 있어 내가 인기 좋아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로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저는 내가 주인이었어 저는 돈이 주인이었어 저는 지식이 주인이었어 저는 출세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내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 이때부터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여자되신다는 찬포검의 진리를 그렇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래는 그리스도에서부터 제 창조의 인생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구원의 축복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였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그냥 믿기만 했는데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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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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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어디서 많이 부르느냐 저 할렐루야 기도니까 많이 불러요 병자들이 앉아가지고 온갖 병자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잔해를 참고 감사 감사 병인 났는데 불구자인데 장애인인데 감사, 감사, 감사.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헬라말로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라는데 이 감사 안에 뭐가 있냐? 카리스가 들어있어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속에 들어있어요. 유카리스티아의 카리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이 은혜에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구원의 감격을 사실적으로 맛보는 만큼 감사가 나오게 되어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받았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감격이 있냐? 순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세상 살다 이럴 수 있겠지만 해가 맞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빨리 회복해라.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여러 가지 이유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은 건 감사.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신 건 감사. 지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에 감사. 코로나 지금 일곱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로도에 쌓여있어. 피로도에 쌓여있어.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에 빠져있다. 만성적 울분 상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막 쌓여요. 갈수록 더 하죠. GDP가 올라갈수록 더 스트레스 하죠. 만성 울분 상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10명에 6명이 아니라 10명에 거의 다가 만성 울분 상태. 건드리면 터져. 그냥 폭발 직전이야. 스트레스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 이 영적 상태. 우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우리만이 만성 울분 상태 현장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 이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얘기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력. 다 지쳐있고 힘들다 하지만 그 사람은 빛이 나요. 같은 직장인데, 같은 환경인데도 달라. 이상하게 매력이 넘쳐. 뭔가 여유가 있어. 뭔가 말을 좀 걸고 싶어. 다가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너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삶이 그렇게 다르냐? 그렇게 늘 마음이, 얼굴이 밝라? 어떻게 내 행패나는데 그렇게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사냐? 참 그 이상하다. 그 비결이 뭐냐?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영계 모든 성도의 삶이 이런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런 영계 영향력을 입혀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뿐이 책일이 된 됐냐 안됐냐 여기 달려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3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냐? 다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지혜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 지혜의 영.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지혜. 남의 타의 추종을 불우하는 창조득 지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 이것이 이 속에 다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일어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도 중요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지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면 참된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지식. 무식하지 않아요. 이 땅의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이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핵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곤도전서 1장 18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래하는 것이오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갖추고 있는 열두 가지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불신자들, 종교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영적인 대물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뜯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두 가지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상의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 열두 가지 공격 포인트가 사단에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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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가 최고야. 너가 내꺼, 내꺼, 내꺼. 창세기 3장. 오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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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의 전부 다 교도소 다 가잖아요. 돈, 돈, 돈. 생명 거래요. 이것 때문에 원수도 안 해져요. 부모를 심지어 때려 죽여요. 창세기 6장. 수당 반복 가리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내가 국회이 돼야 돼. 성공 중심. 사상의 13장, 17장, 19장이 뭡니까? 천문 무소 귀신들 닌자. 이 영적 허감 저주의 세력들이 확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정치, 연계, 사회, 문화, 예술. 세상 왕이,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놓고 완전히 사람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무력화 시급. 우리는 여기서 완전 해방된 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릴 때 감사가 나와요. 이걸 못 누리면 감사가 없어요. 사단의 또 당해. 이걸 누릴 때 복음의 영양형을 입혀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데 눈을 뜰 때 죽겠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까? 푸근해 죽겠다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 삶은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믿음 없는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모든 먹거름이 싹 다 그쳐버리고 찬란한 햇빛 생명에 넘치는 삶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러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물을 겁니다. 침대 밑에 내려와서 바로 물을 하루 지구를 한 바퀴 삥 돕니다. 기도로. 지구를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건 내 루틴입니다만 어떤 상황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는 피곤할 때 있지만 피곤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사합니다. 안 담아 속에 피곤이 샥 물러간다면 찬란한 생명력 넘치는 역동층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치는 감사합니다. 6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리스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토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서되는 후회에 같이 할 영적 자세를 바울이 언급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크리스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이 됩니다. 크리스토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시도록 믿음,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영적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보다 강당과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강당과 원리스 되시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한 흐름을 타냅니다. 믿음이 그래야 자라는 여기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제시하는 각종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감남밑에 입 벌리고 감돌이를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착각적 행동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뛰쳐나와 예루살렘 신의 중앙에 서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외치잖아요. 겁없이 금많은 베드로가 나와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여사들이 누구냐 다락방 하는 교회의 여집사들 정신없습니다. 훈련받아야지 다락방 뛰어야지 구혈관찰에 가야지 정신없습니다. 그래 뛰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영적 양식을 받아들이고 먹느냐 적극적으로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갓난아이 여러분 갓난아이 아시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냐 어머니 젖꼭질 딱 먹느냐 젖을 쫙 빨아요 그것도 막 점점점점 이렇게 힘이 세지면서 막 심껏 빨아요 그래야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열정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젖을 힘차게 빠는 갓난아이처럼 열정이시다. 열정 열정 패션 열정 열정이 없으면요 사난이 가지고 놀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뭡니까 결국은 매지할 궁극적 열매가 무슨 열매냐 감사의 열매다 감사의 열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보여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넘치는 감사라 넘치는 감사라 너무 감사할게 말아 감사할게 넘어 저는 늘 기도하는 하나님 입이 만개라도 나는 하나님보다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밖에 없어요 만입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굳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지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길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좋은 일보다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자존심 상한 일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요 감사할 거는 거의 별로 없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뭐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불평 불만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뭐냐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 이 불평 원망을 다 뛰어넘는 청년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거 찾는 것보다 불평할 거 더 많이 찾잖아요 감사할 게 훨씬 많을 텐데 그거 관심 없고 불평 원망 요구 따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분주하고 감사할 게 훨씬 많은데 생을 긁고 키워줬는데 생을 긁고 키워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고 바랍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감사 절대 감사체질이 돼야 돼요 절대 감사체질 뭐든지 감사할 수 감사 이런 사람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페인 고통이 될 수 있고 개인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미션 사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진 이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눈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처가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유익이 되고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계 모델 승도들 이런 복음적 체질을 가진 넘치는 감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쿄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연기가 되었고 지금 또 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일본은 어떻게든지 지금 올림픽 열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금메달이 많이 걸려있는 종목이 육상입니다 육상에서도 보면 리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리레이 경기 리레이 경기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주지 계주 400m하고 1600m 두 개 있습니다 400m 1600m를 계주하는데 이 계주 리레이 경기에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톤이에요 바톤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잘 다를 소용이 없어요 이 바톤을 내 동료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혜롭게 전달하느냐 여기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4명의 리레이 선수가 호흡을 잘 맞춰서 빠른 전달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례의 요인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부다 감사 리레이 선수가 되어야 돼요 감사 리레이 선수 내가 감사 체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전하는 리레이 선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감사 리레이를 펼쳐나가면 뭐요 나에게 나 자신 상대방 주의 모두 변화가 되죠 변화가 나지 감사가 공동체가 됐죠 그게 지상 천국이지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그런 삶이다 연계 모든 성분들 삶의 발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여러분 감사 리레이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현장에는 불평 엄망 사단 심부름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 그냐말로 서로서로 인정하는 원리스만 이루어지는 감사 절대 인생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사단은 계속 불평하라고 엄망하라고 의심하라고 따져라고 싸우라고 분정을 시키지만은 성령께서는 그러지 말고 감사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의 성도를 다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